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기업분석팀 이종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주가가 매우 핫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5월 12일 7만2천8백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11만9천9백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연초 주가는 5만3천원이었는데요 연초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가장 주가가 뜨거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상승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5월 13일에 있었던 삼성과 현대차그룹 총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5월 13일 천안 삼성 SDI 공장에서 미팅을 했고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이후에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향으로 NCA 계열의 양극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SDI에서 향후 현대차와 정고체 배터리 등 2차전지 배터리가 개발이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초에 캠6 공장을 SDI와 합작을 해서 건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양극제 기준 2만 6천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캠5 공장이 NCA 양극제와 NCM 양극제를 동시에 생산을 한다고 하면 캠6 공장은 NCA 양극제 위주로 SDI의 독점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검토 중인 캠5N 공장의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과 협의가 지금 진행이 중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2차전지 소재가 합작이 될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제 출하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다른 업체들보다 기술적으로 한 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여타 양극제 업체들이 지금 NCM 622 계열로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은 니켈이 90%까지 늘어나 있는 하이니켈 계열 양극제로 주력을 해서 기술적으로 차별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될 텐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현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약 50배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PER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업 분석 이종영입니다 감사합니다 Так 다음시간에 또小 hmm Kelvin OMG Tony TJ TJ